오늘 의뢰받고 성취를 하늘의 말씀은 10편 119편 165절에서 1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봉독해드리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체질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 감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진짜 말씀을 즉각 순종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제가 이제 새가족위원회도 맡으면서 주일날 오후가 되어지면 사육자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생일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데 7월달이라 꽤 많더라고요. 한 8분 정도가 생일이어서 앞으로 모시고 선물 드리면서 보통은 이제 이분들이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잘 이야기 안 하세요. 이렇게 뭐 말씀 응답 받은 거 이야기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기도 제목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날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8분 다 그냥 감사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뭐해서 감사 뭐해서 감사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축하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만 이야기하고 끝내시는 거죠. 원래 그런 시간이 아닌데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시간인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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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이 말씀 성취에 즉각적으로 도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애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동일하게 이와 같으신 응답을 지금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의 기도로 감사를 고백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어떤 뭐 속 없는 사람처럼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시실거리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 어떤 이유 없이 그저 기뻐하기만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말처럼 웃으면 복이 온다 라고 하니까 매일 웃고 다녀라 항상 기뻐해라 긍정적으로 감사를 고백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너 행복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모자란 사람처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일이 생겨도 감사 저런 일이 생겨도 감사 내 마음은 전혀 안 그런데 그냥 감사하라니까 감사 그런 건 어쩌면 종교인들이나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제 이런 내용을 쳐보니까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뭐 신앙인들이나 그런 뭐 천주님의 신부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웃으면 행복하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행복해질 겁니다. 라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나는 뭐가 되겠다? 바보 목사가 되겠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성도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해도 감사 이런 말을 해도 다 감사하는 그냥 바보 목사가 되겠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냥 이유 없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모든 보좌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도 내 주 인도 역사 하시니 모든 것에 24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으로 완전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뭐 때문에? 함께면 함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란 말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직 오직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 되시니 너는 무조건 감사해라. 지금도 너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니 그걸 바라보며 너는 감사해라. 지금도 성령으로 출만케 하사 너의 기준 너의 힘 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니 너는 모든 일에 범사해 감사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추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의 믿음으로 이십사시나와 함께 하시고 이십사시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이유 있는 감사, 조건 없는 감사를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0편 119편을 보면 동일하게 이 시의 저자가 자신의 어떤 인생 가운데 당한 여러가지 위기와 또 여러가지 고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삶과 그 여정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다면 과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능력인지 그것을 10편 119편을 통해서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모하며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10편 119편의 독일어 성경을 보면 그 부제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황금 입문서가 바로 119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이 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소망과 축복 그걸 체험한 자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 잘 들어져 있는 이 본문이 바로 10편 119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말씀의 오직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또한 오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평안 참 기쁨 참 능력 참 행복을 맛보아 누리게 되므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감사로 선한 영향력을 입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입니다.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한 가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샬롬 헬라어런 에이레네 라고 하는데 이 샬롬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 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란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분쟁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통과 번영과 건강, 내적인 안녕 등으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고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된 상태를 보고 샬롬이라고 평안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뭐라 말하냐 이러한 평안이 없이 어떤 시대에 불안의 시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혹자는 어떤 불안이냐 10대에는 입시의 불안 20대에는 취업의 불안 30대에는 결혼의 불안 40대가 되면 죽어의 불안 저는 이제 40대라 진짜 불안합니다. 내 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50대 이후부터는 뭐에 대한 불안이냐 노후에 대한 불안 공감하십니까? 이 불안의 인생이 다 사로잡혀져 있다라는 예약이죠. 그런데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물질은 풍요롭게 되어졌고 문화는 발달했습니다. 의료와 복지의 수준은 점점점 개선되어져 왔고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을 보면 시민의식이요 진짜 예전보다 훨씬 더 고향되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기억해보면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버스에서 담배를 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젊으신 분들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은 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옛날에는 쓰레기 막 버리고 나죠. 침도 뱉고 껌도 뱉고 다 뱉었는데 지금은 거리가 비교적 깨끗하죠. 시민의식이 그만큼 고향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고 어제보다도 오늘도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뉴스 보셨습니까? 가양역에서 퇴근하던 20대 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유서는 발견됐고 어떤 삶에 대한 비관에서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무엇인지 모를 불안이 이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불안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심한 경쟁체제 그런 사회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각종 재난, 재해 어떤 전쟁 같은 국가와 그 외적인 요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과도한 빚 또는 개인의 삶 속에 너무나 부족한 재화 등으로 경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겉으로는 풍족하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런 개인도 심한 우울과 분노와 공황과 강박, 불면 등으로 그 사람 내면의 평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 이 평안과 같은 이 완전하고 확고부동한 이 상태는 결코 인간의 힘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고 또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지속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땅에서 뿌리를 뽑혀버린 나무에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안정된 상태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에게 아무리 사육사가 잘 돌봐주고 먹이를 그때그때 잘 공급해 주고 또 그 우리 안에 있는 환경을 야생, 자연의 환경으로 100% 갖춰준다 하더라도 그 동물에게는 근본적으로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종 나타나는 것이 동물의 이상행동이라 이유 없이 벽에 부딪히고 이유 없이 우리 안을 떠돌아다니고 이유 없이 잠만 자고 무기력해 있고 그 동물에게 나타나는 정신문제라는 거죠. 왜냐? 그 불안은 풍족과 결핍으로 인한 불안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진받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아래에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비록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어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같고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삶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매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에게 풍족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럼 그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또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함이 있음을 아시고 그리스도께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은 기도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 이 말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일을 절대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에게 늘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걱정, 염려는 찾아옵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란 같은 위기가 오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갈등, 내적 갈등, 영적 갈등, 육적 갈등, 인간의 갈등 많이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슨 말이냐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고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샬롬, 평안에는 밖에서 다가오는 모든 환란과 그 소란스러움을 다 잠재우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요즘 교회 안에 보면 진짜 암 환자들도 너무나 많으시고 중증 환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같이 중부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에 오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을 신방하고 위로하러 저랑 전우사님 둘이 갔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오게 된 거죠. 왜냐 하니까 이 권사님을 만나서 이 권사님이 우리에게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전부 무엇이냐 말씀 붙잡고 힘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포럼 자신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여 그 사람이 치유되어진 간증들 제가 말을 껴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간증, 포럼, 은혜, 감사의 고백들을 계속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뜯고만 오는 제가 치유되어지고 오는 뭐라 말씀하시냐 자기와 똑같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방사전 치료, 그 투병 생활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복음을 말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정말 감사와 평안 가운데 자기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고 영접한 그 일이라고 하시면서 또 너무나 평안하게 그 삶을 사시다가 또 소천하신 분들도 보게 되어지고 자기 주변에 문제 생긴 언니들 데려오다가 이 언니에게 복음 좀 전해줘라. 자기가 그렇게 변화됐으니까 그 복음 이원이에게 전해줘라.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자기가 자신에게 그동안 나에게 이 전도훈련을 받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고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이분을 보면서 든 생각이 아, 이분에게 있는 이 문제가 이분을 막을 수가 없구나. 이분이 복음을 누리고자 하고 말씀을 붙잡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이 문제가 결코 장애물이 될 수가 없구나. 이분의 질병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절대 걸림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 권사님에게 드렸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끝나게 될지 저는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권사님이 너무나도 빛나는 여정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이 인생을 너무나 가치있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그 삶이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로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사건도, 시험도, 갈등도 나에게 문제를 주는 그 사람도, 그 사건도, 그 위기도 그 위기와 같은 그 환경도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복음 누리고자 결단한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료들이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겪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간에 계신 분들이 나에게 왜?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내가 복음을 덜 깨달아서 그런가? 혹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덜 누리고 있었던 건가? 내가 복음을 몰랐던 건가? 아니,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나 사역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문제가 오니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라는 마음에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영적으로 더 다운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덜 깨달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이 덜 되어져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복음을 누리고자 하는 나를 거스를 수 없고 나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도 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보좌의 주인이 되사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생명 사리는 빛을 우리의 모든 현장 모든 곳에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리시고 그 안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자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신이 제거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우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미라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과 세상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건을 가지고 오직에 집중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이혼의 모든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이 있음을 바라보시며 오늘로부터 오직의 집중과 무조건 감사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0편의 기자는 자신이 이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6절에 여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자신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흔쾌히 지키고 또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과 그 큰 은혜를 자신은 체험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편 119편이 총 176절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단 4절을 빼고 172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서 이 시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이를 강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편의 기자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라고 말하고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느냐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한 아이다 라고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을 보느라 눈이 피곤하다고 말할까요? 전 눈이 피곤할 때가 다른 때가 아닌데 모니터 화면 볼 때, 영화 볼 때, 드라마 볼 때, 스마트폰 볼 때 그때 눈이 피로운데, 야 말씀을 보면서 피로하다, 피곤하다, 얼마큼 사랑했기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10편 기자의 이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또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편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편집해왔고 나의 감정이 앞서왔고, 나의 상처가 앞서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재해석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재창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편집이 무엇이냐? 편집자의 기획, 의도에 따라 담아낼 건 담아내고 덜어낼 건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편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어떠한 이미지로 그 사람에게 남기는 것 그게 바로 편집이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드린 권사님이 보니까 이 진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이 권사님에게 남아있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기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치료원의 치료 목적으로 가게 되셨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계셨죠 그 목사님께 다른 분들은 와서 뭐 받고 가느냐 축복기도요 안수기도 축복기도 받고 가는데 이분은 권사님 딱 가자마자 뭐라 얘기했냐 목사님 말씀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권사님이 이 말씀을 받고 뭐로 바꾸셨냐 아 이제부터 뭐만 해야 되겠다 믿음의 고백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포럼하는 가운데 지금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말라기 4장 2절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분에게 다른 것이 마음에 남아있고 다른 것을 이분의 문제와 질병이 편집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남아있고 말씀으로 편집되어 있고 나아가 보여지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두고 편집하게 하신 말씀이 있고요 저의 오늘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계속 붙잡고 되새기게 하시는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붙잡혀져 있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보통 언제였느냐 저에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문제가 오고 갈등이 휩싸였을 때 그때그때 저에게 강단을 통해 붙잡게 하신 말씀들이었고 또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하나님 저에게 늘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그 인생을 편집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문제와 갈등이 와 있습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성취하셔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편집한다는 것은 내가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기준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고 말씀대로 행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을 기대하기에 가장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편집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그 계획이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 설계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설계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보통은 그 계획한 것을 일정한 도면의 그림으로 그리게 되죠 그리고 도면을 바탕으로 이제 뭘 만드냐?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로 설계한다고 하면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그려나간다 기도로 굳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상상한다라는 느낌으로 저에게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거죠 지금 내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사실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사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확인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청문천사가 반드시 동원되어지고 그때 반드시 현장의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걸음과 현장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확신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로 설계하라는 거죠 유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진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짐을 그려보시면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진짜 우리 속에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기쁨,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형용하지 못할 그 행복감이, 그 만족감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건 이제 뭐하게 되어지느냐 현장에 맞춰서 디자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현장에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 나의 현장과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말씀을, 기도를 실제로, 기도한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죠 저희 지역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이 회사 안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때 강단에서 딱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 말씀이었고 그때 결론 때 주신 예화가 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이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팀이 완전 원인스되어서 밀어줬던 것 어떻게 하셨냐 이 예화를 그대로 그 프로젝트 하는 회의 자리에 가서 그대로 얘기해줬대요, 그 팀원들에게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 직원을 완전히 한 팀이 되어서 밀어줘보자 이분 나름대로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고 또 선포한 거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집사님에게 은례를 입게 하실 것이고 말씀이 성취되어진 응답을 반드시 맛보게 하실 것이라 확신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여부러 현장에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걸 재료로 해서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와인은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건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도 하시고 또 어떠한 만남이 주어지면 그 만남에 이 말씀을 전달해 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전달할 때 반드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때의 뭐가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감사가 그러면 그 감사가 회복되어진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드시 그 현장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서 생명 살리는 작품으로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현장에서 우리의 감사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참된 해답이 없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 속 그 마음 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우리에게 와서 도대체 그 답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해답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살리는 절대 작품을 다 남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68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따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 곧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기독교 세계관의 창시자로 불리고 세계적인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꼽히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은 네덜란드의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리소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은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스포츠 등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구현해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며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소의 통치가 실제로 실현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 영역주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영적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영역에서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그리소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그래서 나는 그리소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는 오직의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소의 심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리소의 증인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